시집가면 너라고 진정생각 만나시며 쌀쌀맞게 땅청하며 잘살거라 하던 엄마 부엌창 저 너머로 남풍 따라 흘러가는 조각구름 끝머리에 웃고 있는 우리 엄마 어쩌라 어쩌라 생각하면 눈물부터 어쩌라 어쩌라 떠올리면 목매이는 이 세상 엄마 중에 가장 더 진정한 말 사위생각 한갑시고 고추맛은 무탱자 이 보따리 저 보따리 다리바리 이고 지고 그 말은 누가 몰라 그 속을 누가 몰라 내 지중 지키고 내 딸 뺏겨달라 그 말이지 어쩌라 어쩌라 생각하면 눈물부터 어쩌라 어쩌라 떠올리면 이 세상 엄마 중에 제일 예쁜 진정한 엄마 이 세상 엄마 중에 가장 큰 진정한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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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싶다 그냥 오늘 저녁은 엄마 많이 보고싶네 명절 지나고 엄마 일을 조금 많이 했는데 좀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또 보고싶다 엄마 한 번만 대화를 나눠보고 싶고 너무 한 번만 대화를 나눠보고 싶고 한 번만 대화를 나눠 보고 싶고 감사합니다.